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업데이트 할게요 오늘은 뭐라고 제목을 지을까요? 뭐라고 제목을 지을까요?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괜찮겠죠? 아 예수님의 힘은 커요란 이야기에요 예수님의 힘은 커요 라고 지을게요 이름을 너무 업데이트 간다니까 2분 넘으면 제가 멈출게요 3분정도 2분정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동자가 움직인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요. 저는 하은이라고 해요. 그레이시라고 해요. 제가 구체관절 인형을 주문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아서 받아서 인도로 보내줄 건데요. 배달이 잘 올지 모르겠어요. 잘 오면 제가 채널 작업으로 찍겠습니다. 잠깐 잠깐 이제 들려간다. 제목은 예수님의 힘은 엄청 커요. 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떤 나라로 가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탄이 사탄이 몸에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돌로 자기를 막 때리고 황차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네. 네, 잘 못된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몸이 중요합니다. 네 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수님을 못하는 말 못 들려주려다가 음..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저를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대신 저를 저 어 돼지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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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돼지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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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요. Your journey to Turkey CE brands andIES reach out to loners chapter 16, They 在 cooler方, they realized our lives infected. The why? Yes, they found such things, the inspirations that talk at the Metallica. 이 사람을 수평하게 해요. 여기 있었어요. 저는 예수에게 여기로 한ón을 하셨다. 예수에게, 예를 들어 예수에게 가진 것인지에. 예수에게 여기로 했습니다. 예수 내 제왑디야 이따 힐 해 프라티코 받아 조 맨에 기야 해 만우시아 내 에이사 히 기야 오르 하르 고이 아잠 빛 후아 그 사람이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칼들 칼을 받았어요 음 칼 칼들 받았어요 vecesvio 예수님께 말하셨습니다. 깨끗다아이 쉽지 말아서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야뜨뜨뚜 조시 야뜨뜨뚜 야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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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다리가 왜이렇게 커? 부가다리가 왜이렇게 커? 이것도 크고 다 커요 벼지도 엄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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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지도 계속 stereoty해서 지 Hin oked 벼지를 덮어버렸어요 여기도 지우고 돼지떼도 지우고 여순이께 요청하는 모습을 그릴게요 여기 맨 앞에 많이 들어가면 성공 1,2,3,4,5,6,7 7명밖에 안되네 연결을 잘 못했고요 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네 게임을 뽑으면서 눌러봤고요 헉! 몇 명만 넣을게요 몇 명만 넣을게요 으음 연세를 지울게요 이제 돼지들만 하면 되겠죠? 쑥 돼지떼들 사탄을 무찌르신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